아 오늘 뭔가 해발이 안좋다 했잖아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있지 않았구나 고추 세워요? 아니 고추 뭐요? 고추 아니 곧떡? 아니 이걸 왜 세웁니까 고추여 아니요 환영이니 그렇게 안봤는데 곧떡 그걸 왜 세웁니깐 둘을 쳐야해 아니 곧떡 곧떡 그걸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곧떡 감 감 감 감 곧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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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곧 곧 곧 곧 요 앞에 집이네 아니 고추 세운다 아니 허리를 고추 세운다 그러는 저거 보인다 어엉 아 흠 요 구기 아니 이 우리 맛있는 편집자 아니 편집자가 마시 편집자가 마시 편집자 마시 편집자 마시는 편집자 마시는 편집자 마시는 편집자 마시는 편집자 마시는 편집자 마시는 50분 걸린다는데 막 20분만이었어. 맛있.. 맛있는 편집사요. 좀 이상하시는데 막.. 고추 세워라.. 등등.. 좀 이상하십니까? 이상하.. 야 이상하십니다. 나 그냥 총먹고.. 머리한테 털어박혀있는 다음에 똥싸고 알겠다. 똥마려. 밥먹는데 똥 얘기해서 죄송. 아 똥먹는데 밥 얘기하면 어떡해? 맛있는 똥집잖아. 안 돼서 거기에서. 빠빠빠빠빠빠빠빠. 안 돼. 죽고 싶지 않아. 안 돼. 안 돼. 저리 떨어져. 저리 가. 저리 가라고. karena hablando didn't look at it as a 아니 저 아까 싸우던 애들 다 어디갔어? 아니 그렇게 초반에 힘차게 싸우더만 다 어디갔어? 발기부전이요? 아니 아까전에 그렇게 힘차게 싸우더만 다 어디갔어? 왜? 뭐? 왜? 뭐? 아니 그럴 수 있지 남자.. 어? 끼들이 어? 끼..끼들이 어? 남자 끼들이 어? 어? 말이야 그렇게 막 싸우다가 갑자기 어? 토끼도 아니고 말이야 10초 컷이야 뭐야 말이야